어? 아닌가? 옆에는 리던가? 아니지, 이러시지 어우,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냥 쪼고 가고 있는데 아, 맞다. 이게 풀댁이라서 안걸린다 아, 갔다! 공밀에 울렸어! 쥐는거 아니야, 이거? 야, 쟤, 쟤 또 박치기 있다 칼탱치기 하지마 박치기 기술 보기 잘했어 야, 럭셀이를 잡아 나, 쟤 다 알이라서 얘 죽으면 어, 한방에 된거 같아 얘 죽으면 오, 공밀에도 쓰였어, 갔다 어 그럼 한방에 주겠어? 죽으면 편하는데 밑에 애들 한 양으로 해놓고 올걸 안돼, 입판사판 하지마, 제발 아, 입판사판 죽는거 아니야? 타임불로 잡아 내놔 나중에 근데 안되면 자세히 안 되면 상처가 좀 쏴야겠다 지나가다가 이렇지 놨어요 그냥 큰이났어 나, 이 버섯 죽으면 끊었라 이빤사판 타잇 해가지고 제가 뭐지? 칼등치기도 못하겠어 칼장치기 못하겠다고 아 왜 안되겠다 다른 거 써야 되나 땅고루지 하지마 땅고루지 약하네 돌코옥 같은 건 하지마 고고트 아 바꿀릴 수도 없단 말이야 세이븐 해놨긴 해놨는데 아 돌코옥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막 한방에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한방에 구슬까지 터지면서 멕실이 별로 못잡나 좀 잡혀 그냥 얘는 마비도 안걸리고 풀떼기도 잡기 힘들다 아 야 인마 아 위대성으로 안되겠다 하하 야랄리 비트버린다 왜 무서웠었어요 다음에 이루치할 때 그거 해놔야겠다 아 원래 럭셔리 잡아야 되는데 버부컵만 하잖아 죽이려고 어쩔 수 없었어 아 럭셔리가 아니라니 무서웠다 요 녀석 아우 리피트버린 벌컵만 써도 돼 그리고 한방에 2팟 3팟 태클하고 있지도 장난을 좋아하는 녀석 개구쟁이네 내 비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잘나오는 거 같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